아니 아니야! 아니야 아니야 정말 잘 안 나와 이게 못생겼지? 아 조우! 아니 안 보인다니까 여기 어 응 야 맛있겠다 조우? 아니야 괜찮아 예전식 그리고 아잇 올리미안 아잇 아잇 하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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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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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보지마 진짜 한 번 다니고 너무 쳐졌잖아 아니 개 아 야라 야라 왜 자꾸 남자가.. 아 진짜.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테비게임 Mikig 소위입니다 인테비게임 소위입니다 안녕 탄티야 오늘의 메뉴 뭡니까 시골에서는 뭐 바닷가 쪽에는 좀 아유 가까이 대지 마라 바닷가 쪽에서도 솔직히 흔하지가 않아 전복치라고 전복을 먹고 산다는데 내가 전복 먹는 건 직접 보진 못했고 그거는 양식이 안 되는 고기고 희귀여정이네 희귀여정 옛날에는 정말 싸고 많이 잡혔던 고기였는데 요즘에는 진짜 구하기가 힘들어 내륙에서는 더 힘들고 아 횟집에서 없는 집들이 더 많지 그러면 전복치의 효능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전복치는 일단 몸에 좋지 그다음에 그건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봤으니까 설명해 드리고 네 전복치는 타우린이 많고요 피로의 병이 좀 타우린이 많고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춰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미노산이 많아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좋은 어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또 배우고 가네 생선은 다 좋은 거야 그냥 아 참 네 전복치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 쏘가리가 요거하네 아니 쏘가리가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런지 자꾸 다행 아 죽는다고요? 응 그래 지금 수족관 온도 보고 와 니가 뒤에 있으면 불안해 여기에 있는 게 다 좋은 거지 아아 이게 니가한테는 잘 안 들어와 시켜도 야 이런 건 싸이지 봐 우와 끝내주지 이런 게 드물다고 이런 게 정말 잘 안 나와 이게 못생겼지 근데 살도 많이 나오고 매운탕도 맛있고 이거는 양식이 아예 안 되는 거야 전복치 여기도 있네요 어디에 전복치 아이씨 니와 똑같이 생겼다 아니 근데 진짜 니와 좀 비슷하게 생겼다 얼굴이 아니 형이랑 비슷하게 이거랑 이거랑 아니 니와 닮았는데 자 여러분의 댓글로 나는 우럭 닮았어 아 아 이거 크다 진짜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야 폐도 맛있고 매운탕도 맛있어 근데 왜 많은 횟집에 전복치가 없는 거예요? 자연산이다 보니까 구하기가 힘들다고 지금 이건 자연산이에요? 아니 양식이 안 돼 이거는 아예 어 매운탕 요 요 한 매운 떡이라도 한번 먹어보죠 와 아 지금 딱 요 정도 두 마리 정도면 얼마예요? 우리 이거 한 12만 원? 소가리보다는 좀 싸긴 바다 회 중에는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싸 아 아 왜 또 힐끔힐끔 봐요 야 야 이거 1kg은 없겠지? 1kg 없다고 이거 1kg 없다고 이거 1kg 없다고 이거 1kg 없다고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 2kg 없다고 1kg 지적 1kg 6kg 1kg 1kg 5kg 1kg 2kg 1kg 2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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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kg 5kg 2kg 2kg 아니 다이가.. 일본말이야! 참.. 답답하네.. 다이다이 할 때? 다이다이! 아 진짜 영어 스트레스.. 난 요즘에 미국 사람들만 지나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너 때문에.. 자.. 자.. 우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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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살.. 진짜 무겁다.. 으으 씨.. 야.. 반이 떠졌는데도 이게.. 생명력이 움직이는구나.. 꼬리 움직이는 거.. 약간 장어 느낌도 좀 나네요.. 어.. 거의 장치류.. 이제 그런 거지 거의.. 야 나 이거 진짜 매운탕을.. 네.. 매운탕은 아까워서 내가 이거 솔직히 안 떠 먹어 봤거든.. 옛날에는.. 우리 어렸을 때는.. 이 고기가 매운탕으로 팔던 고기야.. 예전에는 그러니까 귀한 대접을 못 받은 음식이네.. 그렇지! 근데.. 그때는 거의 매운탕으로.. 근데 지금은.. 이건 말이 안 돼 매운탕으로.. 진짜 바닷고기 중에서.. 다근발이 돌돈 그 다음으로.. 그.. 비싸다니까 요즘에는.. 응.. 탕막을 치우시면.. 일단 매운탕으로.. 고기의 구역이라고 하면.. 일단 매운탕으로 먹었고.. 고기의 아이안ait.. 메인탕으로 만들고.. 잘 sticking 깊어져.. 네.. 뱀.. 치즈.. 빠졌다.. 예전에는 왜 caused.. cetera.. 에.. 양념을 다 해놨어 양념을 다 해놨어 양념 잠시 570알 OK 회는 없네요? 아니 회를 다 쓰고 싶다. 왜 왜? 켜? 근접 촬영 아니야? 근접 촬영해주세요? 어디를? 아이씨 입도 보여서요. 아니 보세인데도 근데 자주 가. 근데 거기 원래 옷이 좀 보세인데도 괜찮아. 아니 뭔가요. 좀 이렇게 댄디하고. 아니 안보이마도 안하고. 야 등차 크긴 크네. 작네. 아니 아줌마가 동네 장보로 나온 거 같은데. 야 이거 무서워. 육질 자체가 일단 먹어보면 알겠지만 좀 특이해. 원샷인가요? 원샷 노브레끼? 실수할 거 같은데 술 먹고. 자꾸 술 먹고 실수할 거 같은데. 또 뭘, 뭐 해? 뭐 하려고 또. 아하이. 그러니까 이렇게. 원샷 노브레끼! 어휴! 으흐! 어! 야! 우아아아! 와아! 아 일단 구조. 으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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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! 내가 진짜 원하던 맛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다고? 예 아 이 욕을 안 먹어봤다고? 음 실 기가 차지 짠 좀 찍어먹어봐 이거 내가 만들어놨잖아 물컹물컹하면서 쫀득하면서도 담백하고 담백하고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야 맛있겠다 음 그치? 잘 어울리지? 음 막장도 맛있는데 지금 이게 잘 어울리더라고 이 맛에 술 먹는 거죠 진짜 이거 안주 맛있게 먹으려고 술을 먹는 거 같아요 진짜 최대한 듬뿍 찍어가지고 와 듬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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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 개가 있으니까 어디 봐야 될지 모르겠구먼 이렇게 보면 되는 거? 아 아 아 아 아 아 단어도 맛있어. 내가 볼 때 이거 오늘 내가 안 짜게 만들었거든? 내가 일부러 안 짜게 만드는 거야. 이거 많이 들어가도 안 짜. 봐봐. 아니야 아니야. 너무 짠데? 아니야 안 짜. 내 말을 믿어. 완전 코리아구만. 코리아 알파벳. 아유 아 그것도 모르면 죽어야지. 아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. 아 됐어 그냥 그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해. 아니 K.O.R. 아이 씨 그건 몰라? K.O.R. R.E.R. 아 참 진짜 이 사람들이 웃겠네. OK랑 뭐가 틀려 그게. 거명 좀 하라고. 아 참 진짜 다 따갑니까. 아 알아도 너한테는 얘기 안 해. 우리! 흐악! 이렇게 먹으려고. 아니 아니. 에이. 아 참. 자 먹어주세요. 와. 역시. 음 맛있는데? 나는. 두 점. 그냥 내가 억식에 먹으니까 올려. 음. 아 진짜 맛있네. 아 까뚜기야. 아 까뚜기야. 우와. 아 씨. 와. 머리에 몸통에 껍질까지. 머리 크기 봐라 이거. 허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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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읍. 라면인건가? 와 아 네 아 이라고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복 치니까 더 맛있네 맛있어 와 국물 죽여진다 국물 와 이게 뭐 촬영인지 아닌지도 뭐 그냥 잊고 계속 진짜 맛있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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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